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당입니다 오늘은요 얼큰한 알고니 칼국수 준비해봤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직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쭈쭈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소스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